안녕하세요 아이들앱 민니입니다. 저는 지금 맥의 신제품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립스틱 화보 촬영 중입니다.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겉보 쏙촉 겉으로 뽀송하고 썩은 촉촉해요. 근데 발색도 너무 잘 돼서 여러분도 저처럼 평소에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 펜이었다면 꼭 사용해보세요. 다 너무 예쁜데요? 하나만 굳이 뽑자면 저는 스위트 신나몬 색깔을 제일 좋아했습니다. 하지만 다 너무 예뻐요. 진짜 다 사용해보세요. 네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맥과 촬영해봤는데요. 저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제 화보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맥의 신제품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립스틱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안녕